이번 시간에는 Sublime php-docs라고 하는 확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hp-docs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ph-document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php-document라고 하는 것은 이 php의 소스 코드에다가 예를 들면 어떤 함수나 또는 클래스나 또는 메소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리턴 값을 갖고 어떤 인자를 갖는다 이런 정보들을 주석으로 정해진 포맷에 맞게 기록해두고 이 php-docs와 같은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면 이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에 있는 주석들을 읽어서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 문서에는 각각의 api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문서거든요. 그걸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php-docs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url을 적어놨는데요. 이 url로 들어가 보시면 이 php-docs의 홈페이지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Demo를 클릭해서 여기에 Responsive라고 되어있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이렇게 생긴 문서가 나오죠. 이 문서가 바로 이 소스 코드에 적혀있는 이 주석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동으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 path.set 뭔가 에러가 생기네요. 코어로 들어가보면 이 코어라고 하는 이 패키지 안에는 어떤 펑션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여러가지 이 문서 자체도 상당히 많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자신이 만든 api에 대한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수업을 구성할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php-docs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서브라임에 설치를 할 건데요. 저는 서브라임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할 때는 저는 패키지를 이용할 건데요. Tools에서 Command Palette를 선택하고 여기서 PCI에서 패키지 컨트롤 인스톨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 리스트가 나오죠. 여기에서 php-docs라고 입력하시면 php-docs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럼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설치가 다 끝났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php-docs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서브라임 텍스트를 껐다 켜야지만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다시 켰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클래스에 대한 주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의 이름이나 클래스 적당한 곳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fo-key 단축키를 입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comment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주석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주석에 있는 유즈나 카테고리나 패키지, author, 라이센서와 같은 것들은 이 php-docs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약속되어 있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옆에다가 이렇게 무언가를 적어주게 되면 나중에 ph-docs와 같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자동으로 아까 보셨던 그런 문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add라고 하는 이 함수, 정확하게 메소드죠. 이 메소드에 대한 주석을 만든다면 add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F4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석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이 주석을 일일이 하나씩 만드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hp-docs가 만들어진 이 주석은 꼭 php-docs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드는 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소스 코드를 리뷰할 때 이 각각의 api들, 각각의 함수나 이 클래스와 같은 것들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하시면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